자 오늘 해볼 게임은 아만다 더 어드벤처 아만다 그 모험 이라는 게임이고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건가 플레이 아 뭐 이거 테이프를 넣어야 되는건가 보네 공포 게임입니다 에피소드 1 어 약간 옛날에 그 영어 돌아 돌아 그 느낌 아니냐 난 아만다야 옆에는 울리고 난 사과를 좋아해 너도 사과를 좋아하니 노우 뭐 뭐야 얘는 나 쓰지도 않았는데 넘어갔어 가게가 어딨는질 아니 얘는 사과를 못 먹는다는데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게가 어딨다고 도라 도라 영어나라랑 똑같다 결국 정답은 정해져있으면서 물어보기만 하는 정말 범빈다 앰플이라고 말할수 있니? 앰플이라고 말해봐 앰플 나 애플이라고 안 치는데 애플이라고 써줘 애플파이를 만들재요 뭐야 이게 끝이야? 이제 애플파이를 만들재요 에피소드 1? 뭐야 별거 없네요 별거 없었고 애플파이를 만들재 이제 이러면 이제 2를 한번 보면 되겠죠 2가 왜 거꾸로 돼있지? 어? 올리다 시간이 별로 없어 어? 아임 워리 아임 워리 음 음 음 음 음 할머니한테 갖다드릴 고기를 살건데 울리가 그치만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신걸?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? 고기 가게가 어딨냐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근데 울리가 자꾸 으응 하는데? 난거 클릭은 안되나? 근데 왜 이렇게 쓰레기통 앞에 있어? 에이 너무 눈이 공허하다 아이스크림 또 또 또 또 읏새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클릭을 하는 수밖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기있다 가자 여기가 고기 가게야? 어어 뭔가 이상해 왜그래 왜왜왜왜왜왜 미트를 달라고 말하라는데? 근데 울리가 아니래 울리가 싫다 그러는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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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거 뭐 달라고 할 수 없나? 네글자 먹을만한거 뭐 없나? 어 울리 표정 안좋아 네글자짜리 뭐 있을까? 먹을거 흠 밀크 오우 화낸다 화낸다 화낸다가 다시 직업정신 약간 유치원 선생님 느낌이 나는데요 이제 애들한테 이제 자 애들아 우리 고기를 달라고 해볼까? 이랬다가 이제 싫어요 고기를 달라고 해볼까? 그러니까 싫어요 고기 달라고 말을 해볼까?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직업정신이야 어쩔 수 없어 어 이거 나는 아만다 이해합니다 어 솔직히 이거 이런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하라는대로 안하면은 좀 화날만 하죠 이러면 또 미트가 나오겠지? 어 그러네 또 미트가 나오네요 That's right 고기다 아 정육점 주인님이 눈이 좀 돌아갔는데? 표정이 왜그래 표정이 왜그래 설마 교육용이 맞나요? 난 그런줄 알고 왔지 에피소드 3 근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되게 짧네요 와 근데 요즘 애들은 테이프 잘 모르지 않을까?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갑자기 울리는 어두워졌다 집에 가자 라고 하는데 이 옆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양털이야? 뭐야 뇌야? 아니면 양털이야? 집에 가자는데 집이 어딜까? 저 우중충한게 설마 우리 집인가? 어음음음음음음음 싫어 그네 딸네 홈 어 표정 봐 어이케 무서워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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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집이 저기 있잖아 하는 표정 봐 음음음음 가야되나고? 싫어 눈이.. 눈이 맛이 갔는데? 올리야 어디로 갔니? 올리야~! 올리야~! 달도 없어졌어.. 집에 가야지 어쩌겠어.. 그래 집에 가자.. 노크하라고? 노크 어디? 여기? 여기 문이야? 어디 가.. 뭐라고? 싫어 문 들어가자고? 창문 없애버렸어! 창문 없애버렸어! 노크하라 그랬는데 내가 창문 두둥겼더니 없어졌어.. 결국엔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 얘 되게 그거같이 생겼다 도와주니까 토이스토리의 감자 장난감처럼 생기지 않았냐? 이 말인가? 마다 가 집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eing동 노크야 알았지 노크 시리즈 오! 왜 그래! 왜 그래! 다 렉나다 다 렉는 척 뭘 쳐야해?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되는데? 어 깜짝아!! 두 개의 지금을 assistir 그 다음 휴게너지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네 오 쓰는데 갑자기 갑자기 조로롤락 쏘져가지고 오 깜짝 놀랐네 아 네 아만다 더 어드벤처로 여구요 뭐야 이게 끝이야 근데? 아만다 더 어드벤처로 여기서 램 치면 돼? 여..여기서 램? 램 램 치고 이제? 헬프 어 이제 여기는 어차피 미트가 써지니까 넘어가나 그냥? 여..여기..여기는..여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? 뭐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공포게임인데 숨겨진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올 올 옮 Whitney 오 숨겨짐 숨겨진 거 오 요거 아까 없었거든요? 에피소드 몇이지? 오 다른 그림 좀 실사인데 어 뭐지 뭐 뭘 쳐야 되지 여기다가 아만다 오 약간 아만다 써야 될 것 같긴 했었는데 아만다 숲이 나오고요 어 여긴 뭐지 여기도 아만다야 그럼 여기도 아만다야 아만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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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곡이야 또 또 아만다야 오 뭐야 오 울리가 쳐진다 자동으로 울리가 쳐졌어요 삼으로 가면 내용은 똑같나 여기는 이제 똑같은 거야 아까 저것만 새로 나온 거야 그렇군요 내 마우스가 사라졌는데 내 마우스가 사라졌어 뭐야 렉 걸린 거야 버그야? 뭐야 무서워 왜 그래 버그 걸린 게 더 무서워 버그인가봐 미안해요 오 오 버그 걸렸어 네 몰라 안해 네 재미가 있었고요 네 저거 숨겨진 테이프를 클릭을 하면은 뭐 대충 물리가 양곡이가 됐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있지는 않았네요 아무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렉 걸린 게 더 무서워 그 다음 시간에 렉 걸린 게 더 무서워